지금들은요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 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제 60일의 기본, 기본이죠 기본 문제. 한눈검 기본 해설 강의를 맡게 될 김민석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주 10월 20일 날 토요일 날 치러줬던 한눈검 기본 문제 60일에 우리 1번부터 50번 문항까지 선생님과 함께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다음 회차를 또 준비하는 마음에서 우리 한문제 한문제 같이 정성스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발해 볼까요? 고고 고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신분이 등장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대 무덤이 있었죠. 그 무덤의 주인은 높은 사람 아닙니까? 자 청동기 시대 그리고 또 하나 청동기 시대 때 여러분들 민무늬 통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막집은 구석기, 철제갑옷, 철기, 주먹도끼는 이거 뭐야? 구석기! 정답은 2번!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와! 광개토대왕 나왔습니까? 영락 나왔고요. 그리고 숙신, 후여, 거란, 동부여 등을 정보겠다. 여러분들 광개토대왕은 신라를 구원해 주기도 했어. 맞지? 왜? 신라가 당시 일본의 침략을 겪고 있었거든. 그치. 그래서 신라야를 도와주면서 신라의 영향력 등을 썼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답 5번이 되겠고요. 태학은 소수림왕, 평양은 장수왕, 천리장석 주조했던 건 고구리 영유왕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3번! 자 제시된 힌트를 종합하여서 알 수 있는 나라. 숭아강유역이라는 거. 12월 영원고라는 게 강력한 힌트가 되겠고요. 사출도라는 것도 역시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자 당연히 여러분들 이 나라 어떤 나라인지도 알고 있을 거고 지도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숭아강유역. 여기 자리 잡았던 부여가 되는 거야. 압록강은 고구려고. 맞지? 부여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금관총 금관, 서산마의 용연이 삼존상 나왔고요. 어 이거 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라 거고 이거 백제 거거든? 그러니까 삼국시대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삼국시대 문화유산이니까. 금동연과 7년명 열애입상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고요. 사실상 고구려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거의 유일부의한 불상이라고 볼 정도로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논산관총사! 이거 고려 거고요. 천마총? 통해 이거 신라의 무덤. 천마총이라고 하는 게 지증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는데 자 신라 거. 장문총. 이거 광개토대왕 무덤. 장수왕 무덤으로 추정하는 거죠. 다 삼국시대 건데 이것만 고려 거야. 삼국시대께 아니지.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전시실에서 한성을 빼앗긴 웅진과 사비에서 국력을 회복하여 문화를 꽃피운 백제 금동대왕로 맞습니까? 금동대왕로. 백제 금동대왕로. 백제 내용 나왔으니까 백제는 여러분들 22담로라고 하는 무령왕의 어떤 지방행정제도가 있었죠. 주몽이 건국한 건 고구려고요. 팔조법으로 백성을 다 들였다. 이거는 고조사 내용이고요. 골품제는 신라 내용이니까 백제 내용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백제의 대표적인 아이템. 금동대왕로. 자, 넘어 보시죠. 자, 6번. 을지문덕이 이끄는 살수대첩. 수나라의 대군을 격파해버렸던 살수대첩. 자, 살수대첩이 여기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간 거야. 왜? 여러분, 살 안 찌는 법 알아? 살 안 찌는 법. 살 안 찌는 법. 살수대첩이 1번, 안신항담이 2번이야. 살수대첩은 수나라의 대군을 맞서서 싸운 거고 안신항 싸움은 당나라와 맞서 싸운 거야. 둘 다 고구려가 한반도를 지켜냈다. 멋진 승리들이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7번. 자, 여러분 7번 문제. 삼국통일 과정 문제입니다. 자, 먼저 김춘추가 고구려에게 군사 요청을 통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자 하였으나 고구려의 보좌왕과 연계소문이 김춘추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김춘추는 실망한 채로 당나라로 건너가가지고 나당 동맹을 맺고 오죠. 이게 1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백제의 마지막 전투, 개백장군의 황산벌 전투. 그리고 마지막에 매소송 전투와 기볼보 전투까지. 자, 이렇게 순서가 1, 2, 3 이렇게 깔끔하게 가죠. 가, 나, 다.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일기장에서 소개된 절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랬네. 자, 청운교와 백운교 나왔고요. 자, 8세기 중역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절.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 바로 뜨거운 절. 불국사. 불국사하면 여러분 3층 석탑이 유명하죠. 그리고 10원짜리에 그려진 여러분들 다보탑도 유명하고요. 자, 석가탑이라고 불리는 불국사 3층 석탑. 참고로 여기 안에서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이 발견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전부 다 신라와 관련된 거지만. 아, 이건 발해랑 관련된 거네. 신라와 관련된 거지만 여기 내용과는 불국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9번. 해동선국. 끝났어, 끝났어. 발해야, 발해, 발해. 맞죠? 발해는 여러분들 한의 침략을 받을 멸망한 건 고조선이고 삼성육부제. 중국의 제도를 모방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중앙정치 제도가 있었습니다. 2번이 되겠고요. 자, 정사함은 백제의 어떤 귀족회의를 하는 장소였죠. 그 다음에 화랑도는 신라의 청소년 수련제도고요. 정답은 2번. 10번. 자, 고구려의 수도였던 어디? 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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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야.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과거에는 개경이라고 불렸죠? 자, 이 개성에서 있었던 사건. 묘청이 난을 일으켰다. 서경에서 일어났죠, 이거는. 원이 쌍성총갑으로 설치했다. 여러분, 이게, 이거는 화주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한반도 동북부 지역이야. 만적이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만적은 최충원이라고 하는 무신곤력자의 노비로서 만적의 난 개경에서 있었습니다. 알았지? 자, 삼별초가 최후의 항전을 도모했던 건 바로 지혜주도가 되겠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1번 문제. 희랑대서는 화엄하게 조이가 깊은 승려로 호삼국을 통일한 누구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태조 왕건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두 인물을 표현한, 현재 표현한 이 문화에서 가끔 남한과 북한에 있는데, 가상의 자리에서 함께하겠다. 왕건의 불상이고요. 왕건의 조각상이고, 이거는 희랑대사의 어떤 조각상을 노사한 것 같아요. 자, 태조 왕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 왕건은 고려를 공국한 인물, 그리고 호삼국을 통일한 인물이죠. 노비왕건법을 시행했던 건 광종 임금이고요. 지방의 시비목을 편차해 두었던 건 고려 성종이고요. 사신관 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을 견제하고자 했죠. 바로 태조 왕건이 된 설명입니다. 활구 음병을 제작했던 건 뒤에 가서 나오는 얘기니까 관련되지 않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나는 고려의 문신 최충이요. 최충.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동증자라고 불릴 만큼 우리 고려 유교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야. 특히 최충이 만든 사리바교가 되게 유명했는데 9개 과목을 담당했던 구제학당이 되게 유명했다고 하죠. 이 사람이 호를 따서 문헌공도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24는 1연이고요. 제왕운기는 이승윤, 심우 28조는 최승로가 되겠죠.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폐를 주저하는 법을 제정했다. 해동통보라고 하는 화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박유의 이야기, 손변의 재판 이야기, 아들, 딸 구변 없었다. 이런 거 처벌을 두면 안 됐다.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가 남성 못지않았구나. 가정 내에 차별 없었구나. 고려시대 내용이 되겠죠. 고려. 자, 모내기법이 적극적으로 성행됐던 건 조선 후기. 병난도라고 하는 국제 무역항구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무역항구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 낙랑과 외사위에서 중계무역을 주도했던 건 여러분들 가야 이야기 아닙니까?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했던 건 통일신라의 장보고. 정답은 2번. 고려의 대외관계 나와있죠. 자, 강감찬 나왔죠. 강감찬 나왔고요. 여기는 김윤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우와 어렵다 이거는. 여기 사이립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자, 강감찬은 거란족을 격퇴했던 스토리고요. 김윤은은 몽골족을 격퇴했던 스토리입니다. 자, 고려를 처음 귀찮게 한 친구들이 누구였지? 거란. 그 다음 귀찮게 한 애들이 여진족이야. 그 다음 고려를 성가시게 한 애들이 몽골이었단 말이야. 거란, 여진, 몽골. 거란, 연진, 몽골. 여진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진하면 우리 또 누가 나와야 돼? 윤관장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맞지?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여진애들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아올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응. 이렇게 정답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 2번으로 여러분들 찾았으면 좋겠네요. 아우, 좋은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였어. 고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순서와 흐름까지 이해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이 일.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이네. 일. 그쵸? 몽골굴의 침략으로 부인사에 보관된 대장경이 남김없이 불에 타버렸다. 아,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하자라는 거. 이 일은 뭐니까? 다시 만들자.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불리고요. 이게 8만 장 정도 됐대서 8만 대장경이라고도 하죠. 야, 이름만 고려대장경, 8만 대장경.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 문제. 역시 스토리 문제였어. 다음 사항 이후야, 이후.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을 봐야 돼. 자, 이송이 무술경계에서 다루지 못하고 문신 할래가 갑자기 무신 이송으로 뺨을 때려버리고 화가 난 무신들이 말이야. 문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무신정변 이야기지. 무신정변. 무신정변. 무시무시야죠, 무신정변. 자, 이 무신정변에 대한 내용이니까 답은? 바로 이게 되겠지. 자, 우리 무신정변기에 있었던 하측민들의 반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망이 망송의 난.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그 다음에 만적의 난. 우리 만적의 난은 문제에서도 확인했지만 역시 무신정변기 때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5번이, 아 4번이 되겠죠, 4번. 자, 그 다음. 다음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기구가 뭐냐라고 했어. 자, 고려만의 독자적인 정치기구라고 소개가 돼 있고 국방과 군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리가 참여했다. 여러분들, 이게 어렵잖아. 이건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군사와 국방이니까 병사와 말을 관리하는 거야. 병사와 말을 관리하는 관청. 도병마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죠. 4번이고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은 이 내용들까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간 인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이곳은 고려말 홍산에서 외국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큰 공원을 세운 누구의 무덤이다? 최홍! 최홍! 이렇게 봐야 돼. 최홍! 최홍! 최홍만 아니야. 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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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이 홍산대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최홍장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9번 문제.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임금께서 큰 복을 받으시라는 뜻에서 한양의 새로운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 복을 비는 궁궐이다. 복을 비는 궁궐이다. 경복궁 이렇게 되겠죠. 경복궁. 답은 너무 쉽죠? 1번. 자, 그 다음 10! 20번 문제. 아, 이제 20번 때 간다. 자, 조선의 국왕인데 어떤 왕일까? 개유정난을 일으켰다. 아이고야, 집현전 폐지했다. 직전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했다. 바로 세조. 세조는 여러분들 6조 직계제를 통해서 강력한 왕권 강화를 도모했던 인물이야. 태종과 매우 비슷하다고 보면 돼. 왜? 권력을 잡기까지 손에 피를 묻혔던 사람들은 그 왕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4번. 6조 직계제. 6조에 관한 업무를 바로 왕에게 보고하게 만들었던 시스템이었지. 자, 그 다음 21번 번째. 밑줄금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일기. 곽재우, 김덕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전란 나왔어. 전란이 뭡니까? 여러분들 외군 나왔어. 외군 나왔으니까. 의경장. 곽재우가 강력한 인물. 임진왜란에 있었던 외인들이 날리기는 소란. 임진왜란. 맞죠? 임진왜란.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 어디 있습니까? 훈련도감이야. 훈련도감은 정확히 말하면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임진왜란 끝나고 그러니까 휴전 중에 있었어. 휴전. 물론 다 중에 정유재란 터지니까 다 임진왜란이라고 보는 거지만 휴전 중에 조선이 재정비하면서 만든 그 군사기구가 바로 훈련도감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였고요. 3번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한테 훈련도감. 별기군은 신식군대고요. 2군, 6위는 고려의 중앙군이고 나선정보를 단행했다는 건 조선 후기 때, 효종 때 청나라의 도움을 원병 요청으로 러시아를 원정했던 게 나선정벌인데 자, 답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건 훈련도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옥당이라고 했다. 옥당이라고 했다. 옥당. 옥당은 여러분들 홍문관을 달리 부르는 말인데 옥당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여러분은 사흥부사관홍과 더불어서 삼사라고 불렸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 따라서 홍문관은 여러분들 왕의 자문기구로서 왕과 신하가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 경연을 주관했던 관창이 바로 요거죠. 요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맞죠? 수원하상의 외형을 들었다. 장용형 문제고요. 한양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한양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이거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던 건 한성국가 되겠지.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관장하였다.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관장했던 건 이게 고려의 삼사가 될 수도 있겠고 조선에서 육조. 육조 같은 것. 육조에서 이제 호조가 되겠지.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사건으로 사건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임목대비. 영창대국. 친명매옥. 이과래나. 인조반정. 바로 답이 다 옳은 거다. 인조반정. 광해군을 몰아내고 다시 새로운 왕으로 올리는 거.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인중인명선. 광인. 인조반정이지. 이렇게도 풀 수 있어. 다음 4번. 그 다음 24번 문제. 다음 대화에서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네요. 자, 담배 농사 나왔고 공명첩 샀다. 이런 게 조선 후기 때 행해졌던 키워드들이죠. 조선 후기와 관련되지 않은 건 여러분들 답이 1번으로 나옵니다. 바로. 녹읍이라는 건 귀족들이나 공신들에게 줬던 수조권을 지급했던 토지제도로서 이건 신라에 있었던 거야. 그치. 자, 나머지 전부 다 조선 후기와 관련된 설명들이 맞습니다. 정답 1번으로 쉽게 골라야 됩니다. 자, 25번 문제. 가에 들어간 인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래요. 연행사로 갔다 떼요. 근데 양반전과 열하일기를 썼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됐지? 자, 그다음 26번. 문학으로만 하는 한국사. 그랬어. 자, 정야경 선생님이 여유당 전세에 실린 일부 시학. 이 정야경 선생님이 이런 시를 썼을 때 당시 조선 후기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구나. 조선 후기 때 정말 힘들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세도정치 시기 때 이런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정답은 4번. 자, 27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학교로 옳은 거 그랬네. 자, 이 학교는 무슨 학교야? 자, 스크랜턴 여성이 신학문을 위해서 상단된 학교로서 유관순 등이 여기 학교에서 공부했다. 자, 이화학당이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가 된 거지. 이화학당. 우리 유관순 선생님이 딱 나왔으니까. 오케이? 최초의 여유사 박에스더라던가 유관순 열사가 여기 나왔죠. 이화학당. 됐습니까? 이화학당의 연도가 1886이야. 나와있네 연도도. 배제학당은 아펜젤러가 만들었고 이화학당은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들었다. 따라서 답은 4번. 배제학당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좋은 문제였고요. 자, 28번 문제. 와, 박병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이분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 프랑스 유학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외규장각 도서를 갖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 이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가 약탈했던 책이었죠. 언제? 병인 양육 때. 이 병인 양육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 병인 박해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병인 양육 때 우리 양원수 장군이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싸웠다라는 거. 여러분들 내용을 연관지어 보면 3번이 되겠죠. 제너럴 셔머러 사건이 배경된 건 신미양육이 되겠고요. 청나라 군대 개입으로 진압이 됐던 건 갑신정면, 임오군란 이런 게 되겠지. 재물포조에게 체결됐던 건 여러분들 임오군란에 대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29번.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이번에 담당한 통리기무암과 지금 외국인데 박용호 처벌하게 하라고요. 이거 갑신정면이고, 갑신정변. 갑신정면. 그 다음에 여기는 통리기무암이 나왔어요. 자,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통조림 값이거든요, 여러분. 통조림 값. 암기비법이야. 통조림 값. 통리기무암이 나왔지. 갑신정변 나왔지. 그 사이에 들어갈 게 이거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조미수호 통상적 아니면 임오군란인데 임오군란이 지금 소개되어 있네요. 그쵸? 연두를 안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사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0번. 가에 들어갈 사절단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김홍집 나왔고요. 이야, 황준원 나왔어. 김홍집 같은 경우는 수신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일본이 건너갔던 외교 직책을 갖고 건너갔죠. 수신사. 수신사. 따라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고르래요. 자, 사발통문 나왔고요. 장태라고 그래가지고 당시 농민들이 썼던 무기 나왔고요. 우금치 전투를 길이는 비석이 나와있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가봤었는데. 자, 동학노민운동과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 동학노민운동. 동학노민운동은 그... 집강소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주화약대. 동학노민군과 정부가 화해를 했을 때 집강소에서 잠깐 화해를 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좋은 문제였습니다. 동학노민운동. 그리고 뭐 우금치 전투, 황영초 전투, 이런 전투 이름 외워야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1차 봉기, 2차 봉기라는 것도 알고 있죠. 자,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야, 이거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기본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독서 3품을 정했다. 독서 3품과인지도. 독서 3품과인지도. 통일신라, 원성왕 때 있었던 내용이고 쌍기의 말을 들어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고려, 과거시대. 그쵸? 그 다음에 현량과라는 건 조선의 중종임금 때 조광조의 건의로서 시행됐던 거니까 현량과. 자, 궁극기무처에서 올린 란에 따라서 선고조리를 정한다. 과거제의 변통. 그러니까 과거제의 어떤 혁파와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이건 저 뒤에 조선기 때, 가보기업 때의 내용이니까 순서가 1, 2, 3, 4. 오, 이렇게 되긴 하는데 지금 순서 문제가 아니죠. 음, 옳은 거 올려냈어. 자, 독서 3품과는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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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과가 아닙니다. 이건 조선의 과거제도야. 자, 그 다음에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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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과가 있었던 건 조선의 과거제도 내용이고 원성왕 때 있었던 건 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틀렸죠. 조광조 시기 때 현량과를 통해서 사림 세력의 성장을 도모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광무격이 아니라 가보기업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궁극기무처는 가보기업 때 만들어졌던 법 만드는 기고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33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민중을 개몽하자. 민중을 개몽하자. 서재필, 윤치호 나왔고 독립신문 나왔고요. 토론회 나왔고요.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지. 여러분이 쉽게 고를 수 있죠. 자, 그 다음 34번. 자, 이 조약은 뭘까요?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열사 기념관은 소개되어 있고 외교권을 박탈당한 이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다. 바로 을사주약이죠. 을사주약. 을사주약. 맞죠? 을사주약. 을사주약으로 인해서 통감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5번. 가시기에 시행된 정책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짜잔! 자, 덕수군 중화종 소개도 있고요. 덕수군 정관원 소개도 있습니다. 자, 고종이 덕수군. 이게 이제 경운궁이라고도 불렀는데 광무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고종이 황제 직위식을 했던 거. 황제가 되기 전에 고종이 아관파차 끝나고 복귀했던 장소. 이게 경운이란 말이야. 덕수군이라고 하죠. 광무개혁. 자, 광무개혁 때 여러분은 근대적 토지 소유증명서 지게가 발급되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척화비는 흥산대원군이고요. 홍범십사조는 가보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고 치안휴지법은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에 만들어진 일본이 만든 법이야. 답은 1번. 그 다음에 36번 문제. 자, 이보게. 나는 의병에 합류했다네. 의병. 자, 황제께서 끌려 내려오셨다. 그리고 13도 의병들이 모였고 나는 총대장 2인형리에 지대하는 부대. 야... 13도 창의군. 정미의병과 관련된 대규모 분대였죠. 이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해서 일본을 몰아내려고 작전을 전개했었죠. 하지만 일제의 남한 대토불 작전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 진공작전 얘기 소개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관련이 없고요. 특히 이제 황포군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게 의열당과 관련된 내용이야. 좀 어려운 내용이죠. 여기는, 이 선지는. 자, 그 다음 37번 우와, VR로 지금 김재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가 백운평, 천수평, 어란총에서 승리한 전투 바로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 바로 청산미 전투라고 하는 큰 대첩이었죠. 답은 3번 이런 문제는 쉬웠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38번 문제죠. 자, 가해당하는 인물로 오른과 그랬습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 민족 저항시인이었던 이육석 광야 청포도 같은 이런 시를 남기면서 저항시인으로 활동했던 분 특히 의열당으로 활동하셨기도 했어요. 이 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갈게요. 39번 자, 일제가 1920년대부터 실시한 이 정책 자, 20년대는 여러분들 문화통치 시기였고요. 이때 일본의 경제 수탈 방식은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쌀을 가져갔죠. 일본 내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전개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제 침략전쟁에 도움되는 우리 한국인들 자, 3, 40년대 일본이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게 되면서 민족 말살통치라고 하는 한국심민화 정책을 추진했죠. 그쵸? 이때 나왔던 모습들이 이제 징용, 징병, 위안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공출 이런 거 나타나고요. 한국심민사사에 의혹이 하고요. 태형을 집행했던 건 조선태형형은 1910년대에 있었던 형벌율로 무단통치 시기 때 있었던 거죠. 자, 1910년대 내용입니다. 더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되겠네요. 41번 문제 어? 씨름 청포물에 머리 감는다? 음료 5월 5일? 뭡니까? 단 5 5월 5일 단 5 정답은 1번 자, 명! 여기 있었던 인물 바로 우리 상하이 홍콩공원 봉봉브라더스 나오는데 상하이 홍콩공원은 바로 윤봉길 의사 선생님이시죠. 자, 답은 2번입니다. 이봉창 선생님은 도쿄에 가서 일왕 마차에 폭탄을 던지신 분이고요. 나석주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의열단 소속이시죠. 이해영 선생님의 신민회를 만드신 분으로서 만주지역에다가 신흥강습소, 무관학교를 만드신 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43번 작전명 독수리 작전 이야, 멋있죠. 바로 한국광복군이 국내로 진격하려고 했던 국내 진공작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지청천을 총산행군으로 활동했던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임시정부의 직속부대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가 되는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르라고 했어요. 자,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국직국직한 현대사 사건들인데 60만세 운동은 여러분들 1926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과 천도교결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관련된 민족운동이었어요. 이건 일제강정이 돼 있었던 내용이니까 적절하지 않죠.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고요. 45번 518 광주민주환동이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너무 쉬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개헌군들 민주화운동 광주시민들 자, 광주민주화운동이죠. 518 자, 그럼 46번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이번 60일의 기본 문제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순서는 이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1, 2, 3 자, 노태우 때고요. 노태우 때고 노태우 때인데 노태우 때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도출했고 유엔 동시 가입했던 모습들 이산가족은 전두환 때 7.4 남북공동선의 박정희 때 6.4 남북공동선의 박정희 때 철거하는 것도 김영삼 정부 때에 김영삼 정부 때에 있었던 일이고요. 삼천교육 때라고 하는 인권 탄압은 바로 전두환 때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실행하지 못했죠. 성공하지 못했죠. 지식 정상회의는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와 이거 선생님 이거 기억난다. 제 17회 피파 월드컵 한일 월드컵 때 2002 월드컵이라고도 하죠. 2002 월드컵 이때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였단 말이지 김대중 정부 때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IMF를 극복했다라는 거 우리가 또 손꼽을 수 있는 내용이죠. 뭐 금모으기 운동이라던가 경목수로 박정희고요. WTO 김영삼 경제개발 5경경 박정희가 되겠습니다. 답은 김대중 정부 때니까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때 초등학생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중학교 1학년 때였나 진짜 너무 짜릿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49번 자, 백성들을 구하는 구율제도 백성들을 도운다 돕는 제도다 고려시대 때 정의로운 곡식창고 의창의란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자고도 했었죠.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49번도 자, 그 다음에 대망의 50번 문제 신문왕이 이곳으로 천도하려고 했다. 이거 진짜 어렵다. 달구벌이라 그래가지고 달구벌 대구, 대구야. 그 다음에 고려와 호백제 사이에서 공산전투가 칠했던 거 대구고요. 학생들이 228운동 등교시켜버리니까 대구 학생들이 이제 민족운동이 있고 대구에서 시작됐던 국채보상운동 우리 대구 사는 친구들 대구의 자랑이기도 하죠. 자, 정답은 1번 대구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제 60일의 한눈검 기보 문제 1번부터 50번 문항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또 만나요. 어?